감을 잘못했니 Tell me why 지금은 어디쯤을 가니 나는 너의 집쯤이야 너는 집에 없더라고 부디 몸조심하길 바래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양손 두 팔을 들고서 걸어 혹시 몰라 납치를 당할 수도 있으니깐 겨우 허원을 고용해 또는 걱정하지를 말고 웃어 막서 그 남자 정도면 업체를 살 수도 있잖아 너 성격이 문제지만 당연히야 왜냐 예쁘잖아 너무 예쁘잖아 네가 웃을 때 나는 불안해져 대체 몇 명의 남자가 그 웃음에 누가 없어졌는지 이제 참가와 함께 눈물도 다 말랐어 기쁨과 슬픔의 경계에서 해내고 있는 중 너는 좋겠다 정말 좋겠다 왜냐 예쁘잖아 너무 예쁘잖아 대체 내가 뭘 잘못했니 Tell me why 지금은 어디쯤을 가니 나는 너의 집쯤이야 너는 집에 없더라고 우디 몸조심하길 바래 Cam 1 Can you tell me why and wh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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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an you tell me why and why why 너가 어렸을 때부터 추억받아왔던 교육 이젠 몸에 비어버려 그새 바리 러쥬 심각해 보기보다 심각해 반면 나를 태어나게 행동해 여심 앞에 너는 왜 집에 없니? 집이라면 내가 끝을 잃는 거니? 무서워 무서워 이젠 너에게 가는 무서워 나의 착각이라 믿고 보이고 집어 수천번 네가 웃을 때 나는 불안해져 대체 몇 명의 남자가 그 웃음에 누가 없어졌는지 이젠 창조와 함께 눈물도 다 말랐어 기쁨과 슬픔의 경계에 서해 내고 있는 중 너는 좋겠다 정말 좋겠다 왜 이리 기쁘잖아 너무 대체 내가 뭘 잘못해? 아이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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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ell me why 지금은 어디쯤을 가? 아이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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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너의 집중야 아 YOU 지금 너는 집에 없더라고 부디 멍청시 하길 바래 네, yeah, yeah. Can you tell me why, and wh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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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hy. Can you tell me say oh, yeah. Wh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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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hy. Can you tell me why, why, why. 소리 질러! 예쁘잖아.